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왜 환란에 남았을까요? 짐승의 시대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순교할까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생명책이란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름이 없거나 지워진다는 것은 지옥을 거처로 삶는다는 의미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모두 경배할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생명책이라면 지옥의 백성을 기록한 사망책도 있을 것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다른 책이란 생명책 외에도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전체 인류의 일부분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아마도 흔히 말하는 지옥의 명부,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가칭 사망책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한다는 것은 짐승을 경배한다는 뜻이고 사망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짐승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말할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동기나 목적에 관계없이 짐승을 경배한 것으로 간주되고 사망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짐승을 신으로 생각하고 경배하든지 단지 매매를 위한 목적 때문에 경배하든지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절한 거야 하더라도 동일한 효력, 즉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환란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역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1. 믿는 순간에 이름이 기록된 것일까요? 2. 창조 때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3. 창조 이래로 이름이 기록되어 왔다는 뜻일까요?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과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정론을 호입하면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세 때부터 정해진 것이 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공로와 연관시키면 창세 때부터 예지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알려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죽음은 창세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 2, 3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정보다 예지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은 순교자의 이름이 창세부터 기록되어 있었다면 그들은 왜 환란에 남았을까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도 모두 휴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지시에 순정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두 가지 휴고 조건을 주셨습니다. 현재 명령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순정이 제사보다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두 가지 휴고 조건은 깨어있는 것과 심부로 준비하라는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올 것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준비하라 지시하였더라도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도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환란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지시를 다른 자들만 휴고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에게도 옵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사로잡혀 갈 자와 칼에 죽을 자가 미리 정해졌다는 뜻일까요? 사로잡혀 간 사람이라도 나중에 칼에 죽을 것입니다. 사로잡혀 갔지만 고문 때문에 배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정해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죽임을 당하면 구원이 완성됩니다.